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봄수야 봄수야 오늘은 어 좀 늦었지만 피자 먹고 가자구나 뭐야 여기 피자 가게야 여기 아 여기 피자 가게야 여기 피자 가게가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맛있대 피자가 또 기가 막히다는 거야 별로 맛있어 보이는 데는 아닌데 좀 무서워 보이는데 약간 밤이라서 그런가 장사를 안하시나 이거 한번 들어가볼까 조화주자 어이 계세요 봄수야 이거 문 닫은거 아니야 어 여기 너무 어두운거 같은데 어이 계세요 어이 뭐야 이거 저기요 여기 카운턴가 카운턴가 피자쥬 땜 피자 봄수야 이건 뭐야 인형들은 뭐야 이거 그림같이 생겼는데 어 어 피자쥬 마스코트 그런거 아니야 피자쥬 마스코트 귀엽진 않았는데 몰라 이따 가보자 여기 계세요 여기 피자 먹으러 왔는데 피자쥬 땜 피자쥬 땜 피자 어디 땜 어 야 여기 뭐야 여기 꼬깔콘 있는데 이거 누구 생일이었나봐 아 여기 그거다 단체 단체 예약이터 단체손님 아하 이럴수가 아 이거 손님이 그럼 있다는건데 계세요 피자 먹기 왜이렇게 힘들어 이거 여기 아무도 안계세요 여기 화장실인가봐 음 계세요 어 음 어 아 왜 깜깜해 이상한 인형이 있는데 여기 그러게 이상한 인형들이 있는데 마스코트들인가봐 이거 피자쥬 마스코트 음 여기가 카운터 여기가 식탁 아닐까 얘도 얘도 인형이 있는데 음 음 아 봄수야 일단은 뭐 여기 앉아있으면 앉아있으면 뭐 누가 받으러 오실까 사장님 여기 피자 한판 주세요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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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장사하겠다 한거야 말겠다 한거야 봄수야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늦은 시간에 와서 피자집이 문이 닫은게 아닐까 근데 우리가 몰래 들어온거지 피자집에 그런거 같은데 어 우리 도둑인가 아 일단 빨리 나가는게 좋겠지 음 아니지 그래 그럼 나가자 빨리 왜 아 여기 좀 이상해 근데 뭔가 피자집 분위기가 약간 어 약간 괴짜스러워 음 괜히 도둑으로 몰려갖고 그러는것보다 그냥 나가자 아 그게 좋겠어 그냥 피자집 여기 빨리 나가자 여기 좀 이상해 분위기가 피자 먹을라고 왔는데 새로 오픈했다고 했는데 이거 왜이렇게 이거 어둠집집하고 이상하냐 그냥 나가자 나갈 나 뭐야 어 뭐야 나갈 나 나 나 야 봄수야 이거 문이 닫혔는데 피자집에 뭐야 이거 저기요 사람 있어요 어 어 어 어 야 야 야 피자집 풀이 다 꺼졌어 어 어 야 아무래도 야 우리가 있는지 모르고 어 그런거 같은데 우리집에 우리가 있는지 모르고 피자집 문을 닫았나봐 우리 갇혔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아빠 핸드폰이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 어 핸드폰을 두고왔네 아 하필 하필 이렇게 수상한데 들어오는데 하필 바로 지금 핸드폰을 두고왔단 말이야 아빠 아 이거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이거 피자집 안에 전화기가 있을거야 그쪽에서 전화하면 되지 않을까 선풍기가 있네 아빠 어 뭐지 그렇게 전화를 하고 어 다음날까지 어 여기 피자 가게잖아 여기 있는 식재료를 먹으면서 버텨놓을거야 어 좋은데 일단 전화기도 찾고 먹을것도 찾아보자 좋았어 피자 구워먹자 음 맛있는게 있을거야 왜냐면 음식점 있잖아 좀 무섭긴 한데 괜찮은거 있잖아 아까 여기 어디쯤이었던거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음 어 이거 너무 깜깜한데 이거 음 음 음 음 일단은 뭐 마시는게 있나 찾아보자 전화할게 어딘가에 있을거야 음 음 음 왜왜왜왜 무슨일이야 왜왜왜왜왜 인형이 움직여 아 야 저거 무슨일이야 아 아 아 아빠 아 아 아 아 이럴수가 이럴수야 야 봄새 무슨일이야 어 어 어 어 이 피자집 뭔가 이상해 분명 인형이 움직인거 같았는데 이게 무슨일이지 일단 여기 빨리 빠져나갈수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어딘가에 전화기가 있을거야 어 어 어 어 이거 뭔소리야 이거 무슨소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떡해 피자를 김치에 싸셔서 치셔보시오 아 아 뭐야 저거야 피자 아 너무나 짤콤한 피자 야 피자 광고이 뭐 광고 이런건가 야 뭐야 저거 야 어떡해 어떡해 이상한 피자 가게 인형이 우리 봄새를 잡아간게 분명해 어 야 봉샤 어딨어 봉샤아 어 어 어 1588 5766 노미노 노미노 피자 뭐야 피자를 광고하는 뭐 기계같은건가 봉샤 너 어딨어 어딨냐고 너 어 어 어 너 여긴니 어 어 왜 어 어 똑바로 말해 잊지 갇혔어 여기 갇혔다 갇혔다고 야 여기 이 문을 열려면은 이 문을 열려면은 이 문을 열려면은 열쇠가 필요하겠는데 열쇠가 빨리 꺼내줘 살려줘 여기 갇혔다 알았어 알았어 여기 여기 이상한 피자 가게였구만 여기 분명 새로 오픈한 피자 가게라고 해가서 신장 오픈이라고 해서 온건데 이상한 이거 뭐 음침한 분위기에다가 어 이상한 피자 가게네 이거 그땐 일단 여 어딘가에 이거уть 열쇠가 있을텐데 열쇼방에 가서 열쇠를 찾아보자 그 피자 가게 인형은 다 어디가 어유 좀 탔질 않겠지 되게 가까워 ㅋㅋ 오 蓝 왜 피자를 안 먹지ò 피자 피자 개 aquilo 저기에 연 Americ 4 여기 레버가 있다 야 봄수야 기달려 이 열쇠로 이걸로 이 열쇠로 빨리 빨리 야 봄수야 아빠 타러간다 아빠 빨리 구해줄게 여기서 빨리 나가자 뭐야 이 나쁜 녀석들 봄수를 잡고 아빠 살려줘 봄수한테 지금 무슨 짓이야 야 이 나쁜 인형들아 야 뭐야 뭐야 아니 뭐지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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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축하드립니다 우와 이번엔 저희 피자캐가 오픈한지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이세요 조금 이렇게 생일 케이크를 해드립니다 피자캐인데 생일 케이크를 준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였던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백 번째 손님이라서 이렇게 깜짝 파티를 우리 죽지 당첨 됐어 그럼 피자 꽁째로 먹을 수 있나 뭐야 피자가 꽁째로 피자가 있었어? 피자가 있었어? 피자가 있었어? 뭐니? 어 예? 헤헤헤 테이크밖에 없는데? 뭐니? 여기가 그런 여기가 그런 피자까기가 아닌가요? 왜 피자를 안 주시지? 흫흫흫흫 뭐야 이거 야 범세 가자 야 이거 피자 안준데 에이 뭐야 이거 뭐야 우리 피자 먹으러 왔는데 피자 먹으러 왔는데 아이 뭐야 가자 가자 가버리자 가버리자 우리가 백 번째 손님인데 왜 피자를 안 줘? 아이고 이상한 이상한 가게네 진짜 수상하단 말이야 이 피자 가게 빨리 가자 아이 이거 이거 야 이거 문 부셔 아 가자 아이 진짜 ㅃ